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국가에서 생활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정립돼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들이 정착한 나라 정부는 이들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29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도 민주적인 시민정신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민주시민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 있는 만큼 탈북민들이 정착한 나라의 정부들이 탈북민들에게 이 같은 시민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앤드류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자는 201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사회체계를 장마당과 같은 북한 내 시장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시각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이후 이 같은 낙관적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에 가까운 엄격한 국경 통제와 함께 북한 정권이 자본주의적 사상과 외부 문화 영향을 철저히 막고 있는 탓에 북한 내 통제가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또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민 송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브리짓 코진스 교수는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송환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현재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양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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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